이도하면 될 수 있나요? 찬송하면 될 수 있나요? 예수님 이번엔 비슷한 건데 벌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벌 벌은 뒤에서 6cm 정도를 남겨주세요. 그리고 앞에서 5cm 되는 데를 매듭을 지어주시고 뒤에서도 5cm 되는 데를 매듭을 지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벌려주십니다. 그 다음에 그 앞에 부분에 5cm 되는 거를 조금 나눠주세요. 2cm, 3cm로 그 다음에 그 작은 방울을 잡아당겨서 밑에 대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처럼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꼬리를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요. 침을 이렇게 해서 싹 싹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침이 밑으로 내려가요. 그 다음에 눈을 그려주시죠.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그 귀여운 벌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계속 나오면 네. 그러면 네. 그러면 네. 그러면 그냥 이렇게play. 네. 확실하게. 네. 네. 네.